폴리그룻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3년 2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후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인근의 말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스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매달 다음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꾸어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예전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세리누의 아시아 2월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폭설로 항공기 이착륙 중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배후의 생명에 위험이 다가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스탠드가 경제 문제로 시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폭우와 강풍 그리고 홍북수가 함께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라를 뒤흔들고 화산폭발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강력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눈부라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수많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대만을 항타하여 희생자가 생긴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유명은행이 위험에 처하며 그레소가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실향지수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버스에 대한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미얀마와 베트남을 항타 사상자가 발생하고 캄보디아 태국은 감옹으로 영향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와 홍수가 쓰레안카 라오스를 항타하고 사망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리트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항타하고 폭우로 인하여 국가에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폭발과 폭우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나라를 항타하고 발리에서는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기차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10명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주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 폭설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에 충격을 줄만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강풍과 폭설이 국가를 항타하며 강력한 지진이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를 항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비교적 넓은 지역을 항폐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충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과 폭우가 독일, 러시아,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를 항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여러가지 경제의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슈퍼마켓에 대한 공격으로 8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로 일자리 부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눈사태로 치명적인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새로운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는 프랑스 남부를 항타한다고 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을 공포구에 떨게 하며 피해를 발생시키고 영국 경제에도 위기가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일부 지역을 항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숲의 화자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일부 지역의 폭우는 산사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게 충격을 주는 범죄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를 항타하는 폭우나 폭설로 피해를 입고 강력한 지진이 국가를 항타한다고 합니다. 노르베이에서 폭설이 국가를 항타하고 도로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오설로는 공격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룸보라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동유럽을 항타하여 희생자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룸보라는 루마니아도 항타하여 지진이 나라의 동쪽을 항타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공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형 화재, 경제 위기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유엔 등의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세, 레온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